수지 밥 먹자 엄마 밥 먹기 싫어해 내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데 차라리 내가 만들 거야 그럼 수지가 한번 만들어 봐 알았어 기다려 이제 마지막 밥을 수지가 해볼까 너 땅 따라준 다음 몰치저스 밥을 넣는게 해야지 몰치저스를 손으로 넣는 다음 아침으로 넣지마 단차 만들기 눈알젤리 눈알젤리 꽃으로 만들 건데 여기 뾰족하니까 손 다칠 수 있어요 애기들이랑 꼭 조심해야 돼요 눈알젤리 눈 잡히세요 눈ginggn20 어머니 outset 눈알젤리 quir Judges 페리 먹du 어actنا 곧이 완산했고 우린 es 넌 creations 이렇게 놓고 이제 커피 캔디를 넣어야겠어 저가 깠어요 짜잔 이렇게 이만큼 들어있던게 아니에요 저가 다 먹어버렸어요 수수껑이에요 짜잔 됐어 엄마 나만 내렸어 반대를 벗어주세요 수지야 이거는 밥이 아니잖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밥이야 수지밥 이름이 수지밥 그럼 한번 먹어볼까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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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봐봐요 짜잔 머리가 됐어요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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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xm 수지야 이거는 이건 뭐죠 눈알꽃이 이거 저 눈이에요 눈알꽃이 여기다가 찍어 먹어야겠다 여기다가 찍어 먹을까요 눈알 머리냐 눈알 머리냐 눈알 머리냐 눈알 머리냐 왜 그래 내가 제만먹어 네 음 맞아 많이 없어 기본 탓이야 수지야 이건 뭐야 옛날에 한복 입고 이거는 수수껑이라고 해 아 근데 한복은 왜 나왔어 새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거 수수껑을 해줬잖아 아 그거 윷놀이잖아 아니 윷율 이거 윷놀이 아니에요 그쵸 새옷깡 드세요 새우까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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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환해 이렇게 들어있어요 수지야 입이 너무 달아 엄마는 이제 못 먹겠어 그만 먹을래 자 우리 아가 먹자 아 못 먹어 수지야 잘 먹었어 안녕 왜 엄마 나야 나야 밥이나 먹어야겠다 밥이 몰티저스잖아 안되겠다 국이라도 먹어야겠다 뭐야 국도 몰티저스잖아 그냥 아이스크림으로 입가심이나 해야겠다 몰티저스 아이스크림? 이게 뭐냐고요 저기 몰티저스 있지 야 진짜 몰티저스인가봐 진짜 몰티저스인가봐 진짜 몰티저스 어어 소득한 절이잖아 한 번 도와줄게 맨새는 몰티저스 맨새가 안 돼 자 한번 파란색으로 먹을게 파란색으로 먹을게 맛있다 맛있다 엄마가 다 먹어 박치지 하는거 아니에요? 아이스크림 같은거 아이스크림 같은거 아이스크림 같은거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아이스크림 같은거 소리가 좀 다른데 어? 이거 젖병젤리잖아 이거 봐요 젖병젤리가 들어있네 우와 많아 엄청 하얘 들어있어 어떤 맛이 맛있지요 녹색? 녹색은 여기 하나밖에 안 들어있네 맛있다 옐로우 레드 핑크 음 달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서 물 좀 먹고 와야겠다 아 달아 아 달아 아까 봤던 몰티저스통이잖아 몰티저스가 나오겠지 이번엔 생각보다 더 다른데 아이스크림 어 진짜 이거 보글보글 끓이는 것 같아요 무슨 색깔을 먹어보지 마법의 이야기야 슈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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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이스크림 진짜 이건 보글보글 끓이는것같아요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후 핫 그린 블루 그냥 옐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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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핑크 한 방에 먹어볼게요 아 잠깐만 어우 너무 귀여워 이거 가만들지 않겠다 어? 뭐야? 몰티저스 또 있네? 어? 소리가 안나는데? 몰티저스가 아닌건 확실해 아 맞네 엄마가 아이셔서 진짜 봐봐 소리가 어? 근데 몰티저스 아니고 또 우주캔디같아 그럴까? 한번 열어보자 짜잔 이게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젤리 산 색깔이 젤리같아 이거 크루즈리자로 커요 우리 이거 먹어보자 냄새 너무 좋아 이거는 청포도 맞아 이건 포도군 그건 거봉이네 이거는 리치 너 뭐 먹을거야? 수지는 거봉 엄마는 청포도 여러분 한번 해볼께요 아니 어? 됐어? 우와 안 나왔어 아니야 나왔어 나온거야? 응 왜 이래 해봐요 이러면 이렇게 꼭지를 이렇게 무슨 맛이야? 무슨 맛이야? 맛이 없는건 맛이야 난 근데 물이 나올줄 알았거든 난 근데 물이 나올줄 알았거든 아 진짜? 아 여기 물이 나오는줄 알았어? 어우 징그러워 어우 터졌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이거 봐 톡해 톡 톡 톡 톡 우와 나 먹어봐 나 그럼 먹어봐야지 어 살짝 먹어볼까 이거 맛있는데? 하찮은 이거 봐 괜찮은데? 하찮은 이거 봐 이렇게 먹어야 돼 봐봐요 수지가 아까 다음 거북을 한번 먹어볼께요 그러면 우리 이거 리치도 먹어보자 하나 둘 셋 이거 그 과일 색감이 너무 비슷한데? 나 이거 파파이어인줄 알아서 청포도가 가장 맛있는거 같아 네 근데 수지야 이 몰티저스 통해서 자꾸 다른 것만 나오고 몰티저스는 도대체 어디 간거야? 뭐야 다 먹었는데 누가 먹은거야? 몰티저스는? 침대가 먹었어 침대가 먹었다고? 몰티저스가 먹고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야 많이 졌잖아 응 그래도 맛있었다 근데 이거 안 졌어 야 아하 몰티저스는 역시 어 엄마 볼래 먹는게 제일 맛있었어 수지야 우리 심심한데 오랜만에 요리대결 한번 해볼까? 그래 그럼 요리대결 시작해보자 그래 고고 식판을 준비하고 나는 오늘 건강한 식단을 준비할거야 와 나도야 나도 맛이 엄마보다 더 맛있는 식단을 준비할거야 네 그럼 시작해보자 그래 고고 나는 먼저 이렇게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잡곡과 검은콩이 들어간 잡곡밥 네 나 이렇게 잡곡밥을 준비했어 나 와도 하 탑 몰티저스 밥을 준비했어 밥은 이만큼 넣어 밥 먹을만큼만 넣어요 친구들 오케이 오늘 수지는 엄청 밥을 조금 먹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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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맛있는 고기가 들어간 갈비탕을 준비했어 수지는 무슨 고기야 오늘? 나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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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할게 수지 너무 조금 먹는다 이게 뭐야 하하하 그러면 여기 이제 오 야채 야채가 빠질 수 없지 우유 파프리카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파프리카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파프리카를 오 뚜껑이다 파프리카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 어허 네 친구들 파프리카는 생으로 먹어도 돼요 여기다가 파프리카 야채 완성 수지 반찬은 뭐야 나 응 누나를 준비했어 몰티저스 몰티저스가 동그라니까 응 우리 얼굴도 동그라하니까 우리가 물 틀렸으니까 방향이 눈알이지 무슨 말이냐고요 짜잔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준비해 반찬은 눈알 젤리? 다른 사람의 눈알을 가져왔어 무슨 소리야 그리고 고기 반찬이 빠질 수가 없죠 맛있네 고기를 준비했어요 이거 봐 맛있겠지 맛있겠지 넣을게요 네 맛있는 소 불고기 나도 고기가 빠질 것 같지 고기? 수지도 이제 고기 있는 거야? 짜잔 삼겹살 젤리 삼겹살 젤리라고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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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 열어보자 이거 처음 하는 건데 우와 만지는 것도 똑같아 우와 진짜 삼겹살 이게 나오는 거랑 똑같아 뭐야 뭐야 벌써 먹는 거야 뭐야 이게 마려가지고 제가 그걸 한 거 같은데 근데 삼겹살 안 구워? 근데 삼겹살 안 구워? 구게 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디저트를 준비했지 디저트는 역시 수지 디저트는 뭐야? 수지 디저트는 뭐야? 나? 봐봐라 수지로 간식 닉클립이다 닉클립? 와 우리 요리완성 이거봐 건강식단이니까 내게 가장 맛있지 아니야 내게 짝으로 맛있어 왜냐면 건강하니까 이제 먹어보자 우리 먹겠습니다 나 뭐같아 먹지? 응 넌 뭐같아 먹을거야? 삼겹살? 너 삼겹살 먹을거야? 뭐야 너 왜 내 건강식단 먹어 아 쉬워 이렇게 나눠 먹자 내가 건강식단 한번 입에 줄게 나 밥에다가 고기 올려서 아아 맛있지? 그럼 나도 한입 줘봐 뭐야 몰티저스에게 삼겹살 먹는거야? 이거 뭐지? 맛있어? 음 음 으응 으응 이렇게 야채를 많이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라구 파프리카 먹어야돼 맛있어 맛있지? 건강해지는 맛이지? 우리 디저트도 한번 먹을까? 나는 여기다가 빨대를 꽂아서 수지도? 아우셔